...모습이었습니다. 흔히 사단의 장병들만이 아니라 천만 군민과 팔을 찌고 어깨를 겨루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. 피는 물의 바다 속에서 천만 군민을 뜨겁게 품아나 주신 최고사령관 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겪고 더 큰 하나 더 강대한 하나.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 전우가 된 우리 군대와 인민. 천만 군민을 천으로 품아내시고 최강의 일심 단결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에...